안녕하십니까? 소난TV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부터 11월 6일까지 17일간 열리는 한평국향대전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를 하고 올라오셔서 발권을 하시면 됩니다. 성인기준 7천원입니다. 자, 그럼 한평국향대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국화꽃을 입은 공룡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국화꽃을 입혀놓은 정말 다양한 조형물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왕과 왕비 복장을 빌려입고 찍어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대걸 뒤쪽으로 오시면 두 마리의 용의 호의를 받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도 인생사진 찍기 좋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에도 국화꽃을 입혔습니다. 다양한 공연들도 열리고 있는데요. 국화터널을 지나서 공연장에 가보겠습니다. 벌쑤? 자, 여러분들 선배를 맞춰서 왕수! 왕수! 불쑤! 불쑤! 죽읍! 불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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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에 마련된 정원도 멋있습니다. 국화로 만든 분재들도 너무나 멋있네요. 집에 이런 것 하나 있으면 분위기가 다를 텐데요. 조금씩 맞췄 reason을 위해서는 덕분에 해두면 더 잘 움직이는 곳이 많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진으로 보는 한평북화대전입니다. 구경하시는 동안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DJ 박스도 운영됩니다. 잠시 틀어보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